음악 여름에 니가타 나에바 스키장에서 열리는 후지락 페스티벌. 음악과 자연의 공생을 목표로 한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페스티벌이라고 일컬어집니다. 음악 광대한 대자연을 무대로 전 세계로부터 아티스트들이 모여 온종일 야외라이브를 공연. 음악 야외라이브 공연은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. 음악 매년 약 10만명이 몰려드는 대인기 행사 음악 캠핑을 하면서 전 일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. 음악 음악 행사장은 음식 공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음악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와 나에바에서 채취한 산나물로 만든 요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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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